재보궐선거 끝난 지 2주가 지났지만 엇갈린 20대 남녀의 표심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을 씻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. 여당의 여성 우대 정책에 불만을 품은 20대 남성들이 이번 선거에서 대거 야당 지지로 돌아섰다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 다가오는 대선에서 또다시 20, 30대 젊은 층의 표심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여야 정치권은 이 논쟁을 매우 예민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. 이태희 기자입니다.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번 선거에서 20대 남성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건 민주당이 여성주의운동에만 올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이에 진중권 전 교수가 질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댓글을 단 뒤 공방이 시작돼 성평등 의식이 달라서 그렇다. 곤두박질 치게 해주겠다는 반박, 재반박이 오갔습니다. 이후에도 이 전 최고위원이 여성 우대 정책에 따른 남성 역차별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자 진 전 교수는 왜 이대녀 표심을 얻지 못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한 태용호 의원만 제정신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. 이 같은 공방은 이대녀의 표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.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무엇이 바람직한 양성 평등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. TV조선 이태희입니다.